눈물이 멈췄으면 좋겠어 이제 그저 바라보다 돌아서는 모를지 나 옆들이 쌓인 이 거리에 서서 너에 대한 생각을 하다 또 눈물만 가끔은 널 보며 사랑해 말하고끔 내 마음을 넌 모르지 쓸쓸한 찬바람이 불어오면 너의 이름을 불러 언젠간 내 곁에 네가 걸어보면 너를 내 품에 와라 갖고 도와주지 않을 텐데 그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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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얘기를 해 사랑해 진지 흔한 뒤 이 계절도 돌아와 나를 슬프게 하네 정말 이분들은 정연씨를 너무 사랑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응원합니다.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 제 방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뭔가 팬 분들이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좀 더 편한 것 같아요. 저는 지금 객송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더 떨릴 것 같아요. 그래서 할 수 없음이 안 되나요? 그렇긴 한데 말이에요. 그렇듯? 태국 여자분과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땀이 나게 되고 뜨거워져요. 지금 되게 땀 나요. 너무 떨린거에요. 오빠라고 불러도 될까요? 오빠라고 불러도 될까요? 형이라고 불렀어요. 감사합니다. 오빠라고 불러도 될까요? 네. 오빠. 시리즈 르응 1. 르응 1. 르응 1. 르응 1. 르응 1. 르응 1. 사실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되게 놀랐어요. 왜 남편일까 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드라마가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서준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멋진 남자여서 그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해요. 그가 처음에 들었을 때 그는 그는 결론을 많이 듣고 싶었어요. 그는 결론을 특히 하는 결론을 많이 듣고 싶어요. 그는 결론을 많이 듣고 싶어요. 그리고 내가 듣고 싶었어요. 그리고 그 이름은 사야니하이 이상한 사야니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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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여한 사야니하이 그리고 저의 삶은 사실은 그 사람의 남편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냥